어트랙트 신인 걸그룹 12월 데뷔한다. CJ와 방송국 3사가 방송권 경쟁을 벌인다. 전홍준 대표의 결정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싱가포르에서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후 이미 새 걸그룹 론칭에 대한 계획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디션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트랙트는 이번 오디션의 포인트를 대중과 직접 호흡하고 대중이 직접 뽑은 대중픽을 꼽았습니다. 오디션에서 대중의 투표가 주요한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입수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어트랙트의 신인 걸그룹은 12월 데뷔할 예정입니다. 내부 관계자는 아직 녹음 계획은 없지만 어트랙트는 방송권 인수 제한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CJ그룹은 지난 9월 초부터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권을 5억원에 구매하기 위해 어트랙트에 연락했습니다. 또한 KBS, SBS, MBC 등 주요 방송 3사가 모두 어트랙트에 연락해 신인 걸그룹의 첫 라이브 무대를 선보입니다. 50-50 논란 이후 어트랙트는 SBS와 절대 협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전홍준 측 관계자는 어트랙트 측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어트랙트는 50-50와의 분쟁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홍준 측이 신인 걸그룹 노래 저작권을 어떤 유닛에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50-50 논란을 교분삼아 신인 걸그룹의 활동을 관리하는 유일한 유닛은 어트랙트입니다. 한편 어트랙트는 오는 12월 말 신인 걸그룹의 대대적인 데뷔 쇼케어를 개최할 예정으로 대중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어트랙트의 신인 걸그룹이 높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어트랙트의 신인 걸그룹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